문경서중 정구부가 최근 일본 야만아시현에서 열린 제25회 산중호 국제정구선수권대회 챔피언리그에서 전체 6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을 석권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1,9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문경서중은 학년별 개인 복식전에서 1, 2, 3학년이 모두 우승했고 학년별 단체전에서도 1학년과 3학년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학년의 이민선 박지혜 선수와 1학년의 엄예진 김현진 선수는 각각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